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왕궁 관리 대신 엘리야긴과 서기관 샘나와 나이른 제사장들에게 모두 굵은 배옷을 입혀 암호수의 아들인 예언자 이사야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말했습니다 히스기야 왕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고난과 징계와 수치의 날입니다 마치아이가 나오려나 해산할 힘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막사기가 자기 주인 아시리아 왕의 보냄을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한 말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들으신 바에 따라 그를 징계하실 것이니 아직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드려 주십시오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갔을 때 이사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주인에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들은 말 고다시리아 왕의 부하들이 나를 모독한 그 말로 인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그에게 안녕을 불어놓을 것이니 그가 어떤 소문을 듣고는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를 자기 땅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랍사기가 아시리아 왕이 이미 나기세를 떠났다는 말을 듣고는 돌아가 림나와 싸우고 있는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사네립은 에티오피아 왕 디르하가가 나와서 자기와 싸우려고 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사네립은 다시 사람을 보낸 히스기야에게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너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하려라 내가 믿는 그 신이 예루살렘은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 해도 속지 마라 보아라 너는 아시리아 왕들이 많은 나라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면서 어떻게 했는지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구원 받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망시킨 그들을 그 나라의 신들이 구했더냐 고산과 하란과 레셰베 신들과 둘라살에 있는 에덴 사람들의 신들이 구해주었더냐 하맛 왕과 아르밭 왕과 스바라임 성의 왕과 헤나와 하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히스기야는 그 사신들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 앞에 그 편지를 펴놓았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여호와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그룹들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직 주만이 세상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열어보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어보소서 여호와여 하시리아 왕들이 그 나라들과 그 땅들을 폐후로 만든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 왕들이 그들의 신들을 불 속에 던져넣어 멸망시켰습니다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 손으로 만든 나무 조각과 돌덩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하셔서 주만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암호수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키아에게 사감을 보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시리아 왕 사네립에 대한 내 기도를 들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사네립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처녀 딸 시온이 너를 경멸하고 너를 조롱했다 딸 예루살렘이 도망하는 내 뒤에서 머리를 흔들었다 내가 누구를 꾸짖고 모독했느냐 내가 누구에게 목소리를 높이고 눈을 부릅떠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아니냐 너는 사자들을 보내 주를 조롱하며 말했다 내가 무수한 전차를 이끌고 여러 산들의 꼽대기에 오르고 에바논의 경계까지 이르렀다 내가 거기서 키 큰 백향목들과 숲에서 가장 좋은 잔나무들을 배워냈다 내가 국경 끝 열매 많은 숲에 들어갔다 내가 다른 나라의 우물을 파고 그곳에서 물을 마셨다 내 발바닥으로 이집트의 모든 하천을 말려버렸다고 했다 내가 듣지 못했느냐 내가 그것을 정했고 옛적이 그것을 계획했었다 이제 내가 그것을 이루니 내가 견고한 성들을 돌무더기가 되게 한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는 백성들이 힘이 없고 몰라고 당황하게 됐다 그들은 들풀과 푸른 나물 같고 지붕이에 난 풀과 자라기 전에 말라버린 곡식 같다 그러나 나는 내가 어디 머무는 것과 언제 드나드는 것과 내가 내게 분노한 것을 다 알고 있다 내가 내게 화를 내고 내 그만함이 내 귀에 미쳤으니 내가 내 코에 내 갈고리를 깨고 내 입에 내 재갈을 물리며 내가 온 길로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것은 왕에게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곧 내가 올해는 수수로 자라는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나온 것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3년째에는 씨를 뿌리고 수확하며 포도원을 갖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유다집에서 피하고 남은 사람들은 다시 한번 땅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낼 것이다 남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피한 사람들이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다 망구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성취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시리아 왕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 성에 들어가지 못하겠고 거기에서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다 또 방패를 들고 그 앞에 오지도 못하고 소송을 쌓지도 못할 것이다 그는 왔던 길로 돌아갈 것이고 이 성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해 또 내 종 다윗을 위해 이 성을 지켜 구할 것이다 그날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나가 아시리아 진영에서 아시리아 군사 18만 5천명을 죽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사람들이 일어나버린 모두 죽은 시체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진영을 철수하고 물러갔습니다 그는 니누에로 돌아가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네립이 자기 심리수록의 신전에서 경배하고 있었는데 그의 아들 아드란멜렉과 사르셀이 사네립을 칼로 치고는 아나라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사네립의 아들에 살았더니 기르리오 왕이 됐습니다 열한기하 20장 그 즈음에 히스기아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히스기아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집을 정리하여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아는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 앞에서 신실하게 온 마음을 다해 행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히스기아는 매우 슬프게 울었습니다 이사야 중간대를 떠나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내 백성의 지도자 히스기아에게 돌아가서 말하여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반드시 너를 고쳐줄 것이다 지금부터 3일째 되는 날 너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거라 그러면 내 수명을 15년 면장해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시리와 왕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 또 내 종 다윗을 위해 이 성을 지켜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무화과 반죽을 준비하라 그들은 그것을 준비해 히스기아의 종기에 발랐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아가 회복됐습니다 히스기아가 이사야에게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고치시고 내가 3일째 되는 날 여호와의 성전이 올라갈 거라는 표정이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대답했습니다 왕에게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일을 실행하실 거라는 표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해그림자를 앞으로 10도 가게 할까요? 아니면 뒤로 10도 가게 할까요? 히스기아가 말했습니다 해그림자가 앞으로 10도 가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뒤로 10도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언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강구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세해싱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10도 뒤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인 바벨론 왕 프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아에게 편지와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히스기아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아는 사신들의 말을 듣고 자기 창고에 있는 모든 것 고등과 금과 향품과 귀한 기름과 자기 모든 무기 등 자기 고물 창고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왕궁과 온 나라 안에 있는 것들 가운데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아 왕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저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히스기아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먼 나라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예언자가 물었습니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아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내 왕궁에 있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내 보물 가운데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히스기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구하라 내 왕궁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조상들이 어느 날까지 쌓아둔 것들을 바벨론에 빼앗게 아무것도 남지 않을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내가 낳을 내 현류 곤대 자손들 가운데 일부는 끌려가 바벨론 왕의 궁전에서 내시가 될 것이다 그러자 히스기아가 이사야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히스기아는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화와 안전이 있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아의 다른 모든 일과 그의 모든 업적과 히스기아가 연목과 굴을 만들어서 그 성에 물을 댄 일 등은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아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히스기아의 아들 문하세가 기르기 왕이 됐습니다 디모대전서 3장 이것은 믿을 만한 말이다 곧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간절히 상호한다면 그는 선한 일을 열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감독은 비난받을 일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않으며 폭력적이지 않으며 언유하며 싸우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며 자녀들을 모든 단정함 가운데 복종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사람이 자기 집안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는가 또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도 안 된다 이것은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라야 한다 이는 그가 비방과 마귀의 덫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집사들도 존경할 만하고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으며 술에 중독되지 않고 부당한 이득을 탐내지 않으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라야 한다 이런 사람들은 먼저 시험해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하여라 이와 같이 여자들도 존경할 만하고 남을 헐뜯지 않으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믿을 만한 사람이라야 한다 집사들은 하나 내 남편이며 자녀와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 집사의 직분을 잘 수행한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해 훌륭한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큰 확신을 얻게 된다 내가 당장이라도 내게 가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내게 편지를 쓰는 것은 내가 늦어질 경우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에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참으로 이 경건의 비밀이 위대하다 그분은 육체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다함을 얻으셨다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나라들 가운데 전파되셨다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명광 가운데 올라가셨다 디모대전서 4장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용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라고 하신다 그런 가르침은 양심에 낙인 지킨 거짓말쟁이들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들은 결혼을 못하게 하고 어떤 음식들을 피하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음식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과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려고 창조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모두 선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내가 이런 것들을 그 형제들에게 가르친다면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선한 가르침으로 양육받게 될 것이다 저속하고 헛되게 꾸며낸 이야기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단련하여라 육체를 단련하는 것은 조금은 유익하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한다 이 말은 진실하며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수고하며 애쓰고 있다 이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들의 구주이시다 너는 이런 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쳐라 내가 젊다고 해서 누구라도 너를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대해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어라 내가 갈 때까지 너는 성경 낭독과 설교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여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고창노들의 모임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해 받은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라 이것들을 실천하고 이것들을 꾸준히 행하여라 그래서 내 진보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여라 너 자신과 가르침에 주의하고 그 일들을 계속하여라 이렇게 함으로 너는 너뿐 아니라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 10편 31편 오 여호와여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내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의 외로 나를 건져내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시고 하루속히 나를 구해주소서 내 튼튼한 바위가 되시고 나를 구원할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내 반석이시여 내 여세이시니 주의 이름을 위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소서 주는 내 힘이시니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몰래 쳐놓은 그물에서 나를 끌어내소서 주의 손에 내 영을 맡깁니다 오 여호와 진리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헛되고 거짓된 것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미워했고 오직 여호와만을 믿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께서 내 고통을 보셨고 내 영혼의 고뇌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를 적들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고 넓은 곳에 내 발을 세우셨습니다 어?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내 눈이 슬픔으로 흐려지고 내 몸과 영혼도 그렇습니다 슬픔으로 내 목숨이 끊어질 것 같고 한숨으로 내 인생이 꺼질 듯합니다 내 죄악으로 내 힘이 빠지고 내 뼈들이 닳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모든 적들과 내 이웃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고 내 친구들도 나를 보고 놀라 그들이 거리에서 나를 보아도 모른 척 피해갑니다 내가 죽은 것처럼 잊혀진 존재가 됐고 깨진 질그릇 조각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비방하는 것을 내가 들었고 사방에는 위협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반대할 음모를 꾸미면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가려고 궁리합니다 어? 여호와여 그러나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내 하루하루가 주의 손에 달려 있으니 내 적들에게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한이 비춰주시고 주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어? 여호와여 내가 죽게 부르지지니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악인들은 수치를 당해서 잠잠히 무덤 속에 있게 하소서 그들의 거짓말하는 입술을 막아주소서 그들이 의인들에 맞서 교만하고 오만하게 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어? 주의 선함이 얼마나 크신지요 주를 경위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하신 주의 선하심이 얼마나 크신지요 이는 주께서 사람의 자손들 앞에서 주를 신뢰하는 이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교만한 사람들에게서 구하셔서 주 앞에 은밀한 곳에 숨겨주시고 쏘아대는 혀로부터 그들을 구해 조용한 장막에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가 성에서 포위됐을 때 그분께서 내게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도다 내가 그렇게도 소슴없이 내가 주의 눈 밖에 났구나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게 부르지질 때 주께서는 자비를 구하는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어?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는 신실한 사람들은 보호하시나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철저히 가꾸신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 모든 사람들아 담대하라 그분이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겨울이 da 그리고 해당가essen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혁와를 사랑하라 поп vídeo 저까지 잘 속적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reverb